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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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노 갈비살 이렇게 하나 만들고 파! 소세지! 파! 고기 한 번 더 넣고 파프리카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다시 파 한 번 왜 이렇게 뭐가 맵지? 왜 이렇게 먹지 맵지? 너지 싫어 아휴 싫을뻔했네 우선 제일 기본적인 이거부터 한 번 해볼게요 소스 딱 발라가지고 이거 불고기 돼지 갈비소스 소스 소스 불고기 소스 우선 여러 개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해 먹을게요 근데 이거 익은지는 어떻게 알아요? 에? 미안한데 이렇게 굽는 거 이런 거는 양념을 바르면 익은 건지 안 익은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먹고 배탈 나면 안 익은 거예요 배탈 안 나면 익은 거예요 그만 콜라 좀 가지고 옵시다 멀리 안 가도 돼요 콜라는 멀리 안 가도 돼 아 내 방에 있어 콜라 이거 익은 거 아니까 한 번 먹어볼게 익은 거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 다 익은 거 같거든요 이쪽으로 살짝 한 번 더 익힐게요 여기 뒤로 혹시 모르니까 배탈 나는 것보다 살짝 조금 타도 익히는 게 낫잖아 그치? 소세지 오 이거 꺼 음 이거 있어 근데 이건데 왜 이렇게 안 씹히지? 이거 지금 안 씹히는 게 낫지 음 음 아우 파프리카 맛있다 아아 음 다 익은 거 맞아 음 음 음 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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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맞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일부러 소세지랑 고기만 많이 넣었어요 잘했죠 이건 내가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겠다 안 되겠다 한 입에 안 돼 뜨겁다 아 뭔 소리지 이거? 형 아니 아니 몰라 껌 씹는 것 같아 안 넘어가 음 두 번째 거 잘 익었다 이거 두 개 한 번에 간다 내가 아 그거 너 엄마 어디 있어? 내가 아까 왔다갔다 하지 말라 그랬지? 어? 어허 다 보여? 숙인다고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아 줄 거 없어 저리가 자 마지막 있는 것도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죠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지 다 익은 거는 여기로 옮길 거예요 이게 진짜 잘 익은 거 봐봐 이게 진짜 잘 익은 거거든 이건 내가 먹고 이건 가져간다 한잔 하시죠 개인적으로 파가 맛있는 거 같아 파프리카랑 이건 이제 한입에 먹어야지 에이 브로 꼬치구이 에이 브로 꼬치구이 하나 먹어봐 이거 막 만들라 가져가주는 거야 이지질 에이 브로 에이 브로 12시에 방송을 돼서 3시 4시 사이에 방송을 종료하는 BJA 자격꽃입니다 자격꽃튜브가 3월 달부터 네이버 업데이트 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추천과 지경찾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